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11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 자료에 따라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6석에서 28석 내외로 잠정 추산이 되는데 한 2, 3일 내로 제야 전문가가 49개의 지역구에 대한 분석 자료는 아마 내놓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의 차익값 그래프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선거구 자료를 쓴 것이 아니고 서울의 425개 은면동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위가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인데 이걸 보면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준 거죠. 더불당 후보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참 대단하죠. 대단하고 여기에 차익값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3.16 이렇게 되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를 더해 준 거죠. 선거구마다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를 더해 주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강남 3구에 6명 그리고 배현진 후보처럼 당일투표에서 63%를 득표한 사람이나 또 동작을 해서 나경훈 후보처럼 60%를 당일투표 득표를 기록한 그런 분들만 당선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죠 만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낙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천표 이천표 이렇게 집어넣으면 낙선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아니고 학문적인 탄탄한 배경을 가지신 분이 민경욱 전 의원에 함께 이렇게 제보를 하신 모양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11곳에서 승리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28명이 당선된 압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그 해당 지역구가 당선됐어야 될 후보자들의 면면이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6시간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즉시 제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보냈습니다. 그 제야 전문가가 공 박사님 내일이나 모레 정도 최종 서울 지역구에 대한 후보별 진짜 득표수축회가 끝나고 어느 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뀌었는지를 보내드릴 텐데 26명에서 28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2명은 좀 까리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26명에 28명이 제가 추계한 것하고 이분 추계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이분이 추계한 것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했네요.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최종 선거 결과에서 낙선한 선거구에 대한 국힘당 후보의 총득표수 빼기 민주당 후보의 총득표수입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보다 더 큰 서울 내의 지역구 선거구를 선택한 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받았을 법한 실제 득표수를 빼가지고 국힘당의 플러스 값을 기록하는 그거를 연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 차이에 대한 99% 오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 국힘당 빼기 민주당 그다음에 선관위 발표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추계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국힘당 후보와 더블당 후보가 받은 예상 총득표수를 추계한 다음에 이 계산을 해보니까 격차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종로구 최재형 후보는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최소 7,503표에서 8,665표의 격차로 승리한 것이고 두 번째 기준에 바탕을 두게 되면 8,083표로 최재형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세 번째 방법에 의하면 7,790% 승리한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기준 모두에 비교해 보게 되면 최재형 후보는 최소 7,000표 최대 8,000표 정도 차이로 종로구 선거에 승리했다. 그런 경우에 당선 확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다 공병호 tbs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로구에 정확하게 몇 표가 투입했는지 몇 표 차이로 이기게 됐는지는 이미 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구 성동구 갑은 윤희숙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가 붙었던데 첫째 기준 둘째 기준 셋째 기준에 따라 보면 국힘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 객차가 9,370에서 1만 496표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은 9,882표 세 번째 기준은 8,671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다 동원하더라도 거의 8,000표 이상으로 윤희숙 후보가 당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종로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광진구갑, 광진구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도봉구을 이게 다 성리한 지역인 겁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갑, 양천구갑, 강석을, 구로구어갑, 영등포을, 동작갑, 송파구병, 강동갑, 강동을 여기서 영등포을은 이미 선거 결과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종로구, 중구성동갑, 광진구을은 이미 공병호TV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성부가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서대문갑, 양천구갑, 강석을, 구로갑, 동장구갑, 송파구, 강동구 이게 좀 그다음에 하나를 제가 잘 인용을 못했네요. 17번 이후에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최소 26석에서 최대 28석 정도는 국힘당 몫을 더불당이 가져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바로 재야 전문가한테 보냈더만 접근하는 분석 방법은 다르지만 재야 전문가 이야기가 최소 26석에서 28석 정도 당락이 서울지역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온 거죠. 선거 당일 날 그 다음 날 여러분들 밝혔지만 이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4922표 차이로 당선했지 않습니까 이 분석 방법은 앞에서 국힘당 여러분들 당선자 목록을 발표하셨던 분하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11,410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당의 곽상은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만 표를 더한 겁니다. 더해준 겁니다. 표를 얻는 방법은 여기 나오네요. 세 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의 가짜 위조투표지를 최재형 후보의 반대편인 곽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이걸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9.05% 올린 거 아닙니까 최재형 후보가 4,992표로 승리를 했는데 그 후보를 5,961표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딱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44%에서 곽상은 후보를 58%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모레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그런 통계적 방법을 가지고 서울 권역에서 국힘당이 11석이 아니고 최소 26석에 최대 28석 정도를 얻은 것 같다.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의 작업이죠. 이미 알려드렸지만 서울 중구 성동국합에 출마했던 윤희숙 후보는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지 않습니까 윤희숙 후보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14,262표의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전현이 후반께 더해 준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8.04%만큼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주고 간 외 사전투표는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줘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윤희숙 후보가 8,047표짜로 승리했는데 6,478표짜로 패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일 모레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오늘 통계학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울권에서 국힘당 후보가 당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탈바꿈한 그 수치하고 제야 전문가의 작업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울에서 국힘당이 최소 26석에서 28석 정도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왜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주력부대 공직선거의 조작의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짜서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핵심은 규칙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종로구에는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다하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숨기고 싶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안에 조작의 점검물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